먹방 저의 아이들이 너무 많아 감사한 분 저 감사한 거 같아요 아 아닙니다 하면 좀 거짓말일 거였고요 소절이 어까봐 아 근데 괜찮습니다 그만큼 안무가 예쁘고 유니크하잖아요 저희 팬분들 앞에 와 계시잖아요 힘내서 할 수 있어요 잘해야죠 파이팅 투모로우 화이팅이다 함께하자 룰루 재미있었다 근데 꽃가루가 생각보다 생각하게 한 4배가 나와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팬분들 얼굴이 꽃가루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가지고 춤출 때도 입안되고 들어왔어요 춤 추면서 헛텍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하필 이제 엔딩 때 먹어버려서 제가 제가 붙은 채로 저 얼굴에 잡히기 전에 계속 푸푸푸 뱉었거든요 안 떨어졌어요 그대로 잡혔어요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축하를 받은 기분이 어때요? 정말 짜릿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아니요 저 타고 해요 저 타고 해요 감사합니다 일단 한 번 더 할 거야 아 그래요? 일단 블루오레인지때 한 번 더 할 거야 아 그래요? 원 드림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트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꽃잎 먹고 엔딩 시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뒤랑장하는 게 달려있길래 저는 완벽했거든요 그래서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요 이제 오늘 4명 무사히 끝냈고요 너무 잘했어요 자 4명에서 화이트 회원을 할까요? 네 자 주말에 화이트 기도 주말에 화이트 기도 주말에 화이트 기도 화이팅! 함께하자 야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